제 입술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선배가 나타나요. 시켜줘 그럼 뭘요 집마다 하나쯤은 있는 바셀린 입술의 수분을 싹 가둬줘서 요즘같이 건조한 겨울 부르트는 입술을 위한 필수템이지 근데 이 바셀린 뭐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어 바로 이 색감은 석유 바셀린 뒷면 성분 구성을 보면 페트롤라툼 100%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 페트롤라툼이 바로 석유를 정제해 만들어진 부산물 일명 석유젤리야 1800년대 석유 시추 기계에 끼어 있는 물질 페트롤라툼을 노동자들이 상처난 부위에 바르는 걸 보고 성분을 연구한 끝에 의약품으로 출시한 게 바로 바셀린이지 이후 약 140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부 곳곳에 바셀린을 애용해 왔는데 최근이 바셀린 그러니까 페트롤라툼의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 아니 어젯밤에도 입술에 한 주걱은 퍼 발랐는데 이게 웬 황당한 소리냐고 안전보건공단에선 페트롤라툼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 호흡계를 자극할 수 있고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이야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바셀린의 페트롤라툼은 저런 위험 물질이 대부분 정제됐어 그런데 페트롤라툼은 증류 방법을 통해서 정제를 하는데 즉 정제 방법과 그에 따라 얼마나 순수한 페트롤라툼을 얻었느냐에 따라 안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성분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바람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선 특히 페트롤라툼의 바람 가능성에 주목 제조업체가 정제 과정을 기록하고 바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까지 밝혀야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제하고 있어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 규제나 유럽 규제랑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라벨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를 때도 눈에나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았고 어린이가 뭐 삼켰을 때는 의사의 진료를 빨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유럽과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고 체내에 흡수되지 않게 외피에만 바르라고 당부하고 있어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체내에 들어가는 건 우려된다는 입장이지 바셀린 계속 써도 되는 걸까? 버려야 하는 걸까? 말아야 하는 걸까? 혼란스럽지? 페트롤라티움의 분자가 20에서 50 차이에서 굉장히 큰 분자거든요 피부에 발랐을 때는 피부 내로 들어갈 가능성은 낮고요 그렇지만 페트롤라티움을 먹거나 흡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일부가 컷 속이 헐거나 부었을 때 컷 속에 발라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양을 사용한다면 그 중 일부가 폐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경우 폐렴과 같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바셀린 버리지 않아도 돼 관건은 먹지 않기 입술 등 체내로 들어가기 쉬운 부위에 사용하는 건 가급적 지양하기 냠냠 굿 먹기 쉬운 입술 흡입하기 쉬운 콧구멍 그리고 몸 안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눈 항문 음...을 제외한 모든 피부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 맞다 그리고 상처 났을 때 바셀린을 바르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바셀린은 그 자체에 보습 및 피부 재생 촉진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처를 빨리 낫게 하려면 바셀린 보단 상처 치료 전용 용고를 발라주는 게 더 좋아 그동안 밤마다 내 입술을 지켜온 내 입술 명예 소방관 바셀린 이제는 입술 말고 다른 곳에 잘 써볼게 자세히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ette 우리 집ette 우리 집이 우리 집ette 우리 집ette 우리 집ette 저희 집ette 우리 집이 우리 집ette 우리 집ette 우리 집ette 우리 집ette